인도의 영화감독 인도는 물론 수많은 영화인들을 발굴 양성했으며 영화 OST 제작 중심의 뮤직 컴퍼니 등을 소유한 인도의 가장 큰 엔터테인먼트 회사입니다. 세계에서 가장 큰 영화 배국사 순위에서 27위를 기록했으며 인도 영화의 세계 진출에 크게 기여한 인도 최대의 영화 제작사라 할 수 있습니다. 네 바로는 못 들어갈 것 같고 이야기를 좀 안에 드려달라고 지금 가네시의 분이랑이랑 같이 말씀 드려놓은 상태고요. 이쪽으로는 저 담당자가 잠깐 내려와 보신다고 하니까 조금만 여기서 기다려주세요. 네 알겠습니다. 얘기하고 있을게요. 팬 있어? 없어요. 이거 혹시? 직원 분 한 번 내려 보내주신 것 같은데 내려가보실래요? 내려갈게요. 일단 내려가보세요. 내려가보세요. 어우 시원해. 시원하다. 밖이 시원하네. 괜히 안 하셨다. 원스테이. 원스테이. 나이스 미쯤. 나이스 미쯤. 데미옷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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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연의 체온. 좋은데요? plugins. 우리가 잘하는 영화에 체온. 영화에 체온. 샤루칸이다. وا우 어제 봤다. 형! 다른 가시죠. 다른 가시죠. 나는 이분이... 형 우리도 이쁜죠. 이분 진짜 이쁘다. 인도 민혁 여기 다 하고 계시네요. 이분 진짜 이쁘다. 소재의 원조. 이분도 내 여기. 와 진짜 이쁘다. 빨리 끼쳐봐. 와 진짜 이쁘다. 이분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좀 알겠어. 오우... 유쉬... 나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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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피파이프? 더피파이프? 아... 하하... 55세 라고... 고 언니인데... 하하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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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분이 영원히 나와서 한 거 아니야? 아... 맞아 맞아 그... 춤추시는 분... 아... 아... 진짜... 그래... 아... 55세는... 아... 예시... 오우... 오우... 아... 아 이거... 남자 배우 봐달라고 했어... 오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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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그... 스파이터맨을 가지고. 오우... 스파이터맨에서 그... 오토버스 이하니 워딩 말아 관련된 헐리움무비에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많이 나오셨잖아요 맞아 맞아 얼굴이 나지 이거 그래도 영화 하나 봤다고 샤룩한 시간도 반갑지 바로 보여줘 사진 한 번도 반갑네